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KBS 오디오북 주제 사람하고 작은 기억들 주제 사람하고 지음 최현식 읽음 그 마을은 아지니아가라고 불린다 포르투갈의 여명기 이래 늘 그곳에 있다 포르투갈이 13세기의 주권을 양도받았으니 유서가 깊은 마을이다 하지만 찬란한 이력의 흔적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 오직 마을 옆을 지나는 강만 그대로다 태초부터 그곳에서 흘렀으리라 그 강은 수없이 두 굴 넘어 범람했지만 내가 기억하는 한 강줄기의 방향이 달라진 적은 없다 우리 마을의 강 이름은 알몬다라고 한다 이 강은 마을 끝에 위치한 집대를 지나쳐 남쪽으로 1km가 채 되지 못하는 지점에서 태주강과 만난다 겨울에 먹구름이 폭우를 쏟아 부으면 상류 저수지의 수량이 급격히 불어나고 수위가 높아져 가둬놓은 물을 방류하는 일이 벌어지곤 했다 그럴 때면 알몬다강의 일부가 태주강과 함께 주변 들판을 적시곤 했다 허락한다면 알몬다가 태주를 도와주었다고 표현하고 싶다 강 주변의 땅은 손바닥처럼 평평하고 부드럽다 이렇다 할 만한 산이나 구름 같은 돌출이 없다 강을 따라 기다란 둑을 세웠다면 범람하는 강물의 세찬 기세를 누그러뜨리지는 못했을지라도 피해를 줄이는 방향으로 강줄기를 유도하는 데는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먼 옛날부터 우리 마을에서 태어나고 살아온 사람들은 마을 생김새를 만든 두 강과 협상하는 기술을 익혔다 알몬다강은 마을 발치에서 흐르고 태주강은 저만치 떨어져 포플러와 물풀에와 버드나무의 기다란 담 뒤에 반쯤 숨어 흐른다 두 강은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마을에 사는 가족들 모두의 기억과 대화 속에 늘 등장한다 바로 이곳에서 나는 세상으로 나왔고 채 두 살이 되기도 전에 이곳을 떠났다 생계 때문에 고향을 떠나 이주민이 된 우리 부모님은 나를 리스본으로 데려갔다 그곳은 다른 방식으로 느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곳이었다 마치 이 마을에서 태어난 것이 우연한 혼동의 결과인 것처럼 보였다 운명이란 놈이 우발적인 방심의 결과로 만들어낸 일이었으니 그것을 교정할 힘 역시 갖고 있는 것만 같았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 아무도 알아채지 못하는 동안 아이는 이미 이 마을에 넝쿨손을 내밀고 뿌리를 내렸다 그때 나는 여린 씨앗 같은 존재였지만 작고 떨리는 두 발로 마을의 진흙 땅에 발을 내디딜 시간을 누렸다 그렇게 이 땅의 고유한 특성 거대한 공기의 대양이 빚어내는 풍경 때론 말라붙고 때론 젖어있는 진흙을 아무도 지울 수 없게 고스란히 받아들였다 그 진흙 땅은 식물과 동물이 남긴 것 모든 사물과 존재가 남긴 것 부서지고 가루가 된 바위들 살아있는 것들을 지나쳤다가 다시 살아있는 것들에게 돌아오는 변화무쌍한 온갖 존재들 가령 해와 달 홍수와 가뭄 추위와 더위 폭풍과 고요 고통과 환희 존재와 무 등으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오직 나만은 알고 있었다 운명의 해독 불가능한 페이지에 우연의 맹목적인 구불구불한 길 위에 나의 탄생을 마치기 위해서는 아지니아가로 돌아가야 한다고 쓰여 있다는 것을 비록 알고 있다는 자각조차 없었지만 말이다 그 가난한 시골 마을의 경계선은 강물과 나무가 수련되는 곳이었다 그 마을의 작은 집들은 올리브 나무들의 은혜색으로 둘러싸인 채로 때로는 한여름에 폭염에 그을리고 때로는 살인적인 겨울 서리에 시달리거나 대문 안까지 밀고 들어온 홍수에 익사당하곤 했다 그곳이 유년기 내내 소년기 초반까지 나의 잉태가 완료된 요람이었다 어린 유대목 짐승이 기어든 유관왕이었다 좋은 일이건 때론 나쁜 일이건 홀로 겪어가면서 과묵하고 비밀스럽고 고독한 자아를 만들어간 곳이었다 식자들은 우리 마을이 어느 오솔길을 따라 생겨난 뒤에 커져갔다고 한다 아지니아가가 바로 오솔길이라는 뜻으로 이 단어는 아랍어에서 좁은 거리를 뜻하는 아스지나에게서 왔다 그런데 단어의 뜻을 고지곳대로 받아들인다면 우리 마을의 시작에 대한 식자들의 주장은 실제로 일어났을 법한 일은 아니다 거리라는 것은 좁건 넓건 그냥 거리에 불과하고 오솔길도 지름길이나 목적지에 더 빨리 도착하기 위한 샛길 이상이 결코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거리나 오솔길은 보통 다른 미래를 꿈꾸거나 길이에 대한 과도한 야심을 품고 있지 않다 그저 사람들이 지나치는 길을 가리키지 사람들이 모여 사는 마을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우리 마을 주변에 언제부터 거대한 올리브 밭이 들어섰는지 나는 모른다 하지만 마을 노인들이 지켜온 전통을 보면 가장 오래된 올리브 밭 위로 최소한 2, 3세기 가량의 시간이 흘렀다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 이상의 세월이 흐른 것 같지는 않지만 수년 전에는 올리브를 심은 땅이 가차없이 뒤집힌 적이 있다 수십만 그루의 올리브 나무들이 쓰러졌고 땅 속 깊이 박혀있던 뿌리들이 뽑힌 채 썩어가도록 방치되었다 수세대에 걸쳐 등잔뿔을 밝히고 음식 맛을 더해주던 올리브 뿌리였다 유럽연합은 뿌리가 뽑힌 올리브 나무 한 그루당 일정에게 보상금을 지급했다 보상을 받은 땅의 소유주 그들 다수는 대지주들이었다 내 유년기와 소년기에 신비롭고도 은근히 성가시던 올리브 밭이 차지했던 곳 뒤틀리고 이끼로 뒤덮이고 곳곳에 구멍이 난 채로 도마뱀의 은신처가 되어주던 줄기들이 서있던 곳 검은색 올리브 열매와 새들이 매달린 나뭇가지들이 햇볕을 가려주던 곳은 이제 사라지고 없다 그 대신에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진 것은 거대하고 단조롭고 끝이 보이지 않는 잡종 옥수수밭이다 모두 똑같은 높이로 서 있다 옥수수대에 달린 이파리 수도 모두 똑같을 것 같다 아마 내일이면 똑같은 배열로 똑같은 수의 이삭이 열릴 것이다 이삭에 달린 나달개 수도 모두 똑같을 것이다 내가 지금 불평을 늘어놓는 것은 아니다 내 소유물이 아닌 것을 상실했다는 이유로 흐느끼는 것도 아니다 단지 이 풍경이 내 풍경이 아니라는 것 이곳이 내가 태어난 곳이 아니고 내가 자란 곳도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려고 애쓰고 있을 뿐이다 우리는 이미 옥수수가 필수 작물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는 올리브유보다 더 기뇨하다 내 자신도 유년기나 소년기 초반의 푸른 시절에 옥수수밭을 돌아다니곤 했다 목 주위에 천으로 만든 자루를 매달고 혹시 어딘가에 숨어 있을지 모를 옥수수 이삭을 찾아다녔다 하지만 솔직히 고백하건대 나는 지금 사악한 만족감 같은 것을 느낀다 내가 시도한 적도 없고 기대한 적도 없지만 복수가 제 발로 날 찾아온 것만 같다 마을 사람들이 오래된 올리브 나무들을 쓰러뜨린 것이 잘못이었고 어른들의 경솔한 행위였다고 토로할 때면 그런 생각이 든다 이미 엎질러진 올리브유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닌가 다시 올리브 나무를 심고 있다는 얘기도 심심치 않게 들려온다 하지만 수년이 흐른다고 해도 올리브 나무들의 키는 여전히 작을 것이다 물론 요새 품종은 성장 속도가 더 빠르기는 할 것이다 작은 키 덕분에 열매를 따는 것도 훨씬 수월할 것이다 다만 내가 궁금한 건 이것이다 도마뱀들은 과연 어디에 몸을 숨길 수 있을까 한때 나였던 아이는 훗날 오만한 키를 가진 어른이 되어 살피듯 풍경을 대하지 않았다 그 아이는 소년기 내내 늘 풍경 속에 들어가 있었다 그 스스로 풍경의 일부가 되었다 풍경에 의문을 품지 않았다 참 아름다운 풍경이야 장관이구먼 전망이 멋져 이런 말을 하지도 않았고 그런 생각도 하지 않았다 아이가 교회 종탑에 오르거나 20미터 남짓의 물풀의 꼭대기에 기어올랐을 때는 자연스럽게 자신의 어린 눈앞에 펼쳐진 거대한 공간을 감상하고 샅샅이 살필 수 있었다 하지만 그의 관심사는 언제나 가까이 있는 사물과 존재를 구별하고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었다 즉 그가 직접 만질 수 있는 것이나 소년이 의식하지 못했겠지만 그의 영혼이 재빨리 간파하고 흡수하길 요구하면서 제공된 것들에 눈길을 주었다 소년이 자기 내부에 영혼이라는 보물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음은 물론이다 구불구불 기어가는 뱀 밀까끄라기를 이고가는 개미 여물통에서 먹이를 먹는 돼지 굽은 다리 위에서 흔들거리는 두꺼비 그리고 바위 거미줄 쟁기나리 쟁기나리 일으켜 놓은 밭니랑 버려진 새둥지 복숭아 줄기에 붙어있는 수지의 마른 눈물 땅에 달라붙은 풀 위에서 빛나던 서리 혹은 강 여러 해가 흐른 그는 부쩍 자랐다고 믿으며 어른의 언어로 시를 한 편 쓴다 자신이 멱을 감았고 뗏목을 띄웠던 강의 바치는 시였다 지금은 오염되어 악취를 풍기는 소박한 물줄기를 노래한 것이었다 그 시를 최초의 시라고 불렀다 여기 그것을 남겨두고자 한다 기억의 헝클어진 실타래로부터 어둠으로부터 눈먼 매듭으로부터 하늘의 실이 내 앞으로 삐져나오네 한 가닥을 천천히 풀어보네 내 손가락 사이에서 부서지지나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안고 실은 길고 녹색이고 청색이고 진흙 냄새가 나네 살아있는 흙에 따뜻한 부드러움을 간직하고 있다네 실은 강이라네 내 두 손 사이로 흐르고 적시네 펼쳐진 손바닥 사이를 흐르는 모든 물 문득 물이 내게서 솟아난 것인지 내게로 흐르는 것인지 모르겠네 계속 잡아당기네 이제는 기억만이 아니라 강의 몸뚱이도 내 피부 위에서 배들이 노를 젓네 내가 내가 곧 배가 되고 배를 뒤덮은 하늘이 되고 두 눈에 빛나는 막막 위에서 조용히 미끄러지는 키 큰 포플러가 되네 내 피 속에서 물고기들이 헤엄치고 표면과 시면 사이를 오르락 내리락 하네 마치 기억의 불확실한 소환처럼 두 팔의 힘을 느끼네 팔을 늘려주는 지팡이도 느끼네 강 깊숙이 내 깊숙이 느리지만 꾸준한 맥박처럼 내려가네 지금 하늘은 더 가깝고 인의 색깔도 바뀌었네 온통 푸르디 푸르고 소리로 가득 차네 가지마다 새들의 노래가 깨어났으니 트인 공간에 배가 멈출 때 내 벗은 몸은 태양 아래서 수면에 불붙은 거대한 광채 속에서 빛나네 거기서 단 하나의 진실로 섞여드네 기억 속 혼동되는 추억들과 갑자기 나타나는 미래 얼굴이 이름모를 새 한 마리가 미지의 장소에서 내려와 배의 거센 이물 위로 입을 담은 채 앉으리라 나는 미동도 아는 채 기다리리라 물 전체가 푸른 멱을 감기를 새들이 나뭇가지 앉아 왜 버들이 키가 크고 버들잎이 수근거리는지 알려주기를 그때 인간세계로 돌아온 배와 강의 몸을 따라 나는 부들의 세로칼들로 애워싸인 금빛 연못 까지 항해하리라 아리라 그곳에 내 지팡이를 묻으리라 새뼈 아래 깊숙이 바위가 숨쉬는 곳에 위대하고 원초적인 고요가 있으리라 양손과 양손이 서로 포개지는 순간에 그러고 나서야 나는 모든 것을 알게 되리라 여러 해가 흐른 뒤에 그는 부쩍 자랐다고 믿으며 어른의 언어로 시를 한편 쓴다 자신이 멱을 감았고 뗏목을 띄웠던 강의 바치는 시였다 지금은 오염되어 악취를 풍기는 소박한 물줄기를 노래한 것이었다 그 시를 최초의 시라고 불렀다 여기 그것을 남겨두고자 한다 기억에 헝클어진 실타래로부터 어둠으로부터 눈먼 매듭으로부터 하늘의 실이 내 앞으로 삐져나오네 한 가닥을 천천히 풀어보네 내 손가락 사이에서 부서지지나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안고 실은 길고 녹색이고 청색이고 진흙 냄새가 나네 살아있는 흙에 따뜻한 부드러움을 간직하고 있다네 실은 강이라네 강이라네 내 두 손 사이로 흐르고 적시네 펼쳐진 손바닥 사이를 흐르는 모든 물 문득 문득 물이 내게서 솟아난 것인지 내게로 흐르는 것인지 모르겠네 계속 잡아당기네 이제는 기억만이 아니라 강의 몸뚱이도 내 피부 내 피부 위에서 배들이 노를 젓네 내가 곧 배가 되고 배를 뒤덮은 하늘이 되고 두 눈에 빛나는 막막 위에서 조용히 미끄러지는 키 큰 포플러가 되네 내 피 속에서 물고기들이 헤엄치고 표면과 시면 사이를 오르락 내리락 하네 마치 기억의 불확실한 소환처럼 두 팔의 힘을 느끼네 팔을 늘려주는 지팡이도 느끼네 강 깊숙이 내 깊숙이 느리지만 꾸준한 맥박처럼 내려가네 지금 하늘은 더 가깝고 이내 색깔도 바뀌었네 온통 푸르디 푸르고 소리로 가득 차네 가지마다 새들의 노래가 깨어났으니 트인 공간에 배가 멈출 때 내 벗은 몸은 태양 아래서 수면에 불붙은 거대한 광채 속에서 빛나네 거기서 단 하나의 진실로 섞여드네 기억 속 혼동되는 추억들과 갑자기 나타나는 미래 얼굴이 이름 모를 새 한 마리가 미지의 장소에서 내려와 배의 거센 이물 위로 입을 담은 채 앉으리라 나는 미동도 아는 채 기다리리라 물 전체가 푸른 멱을 감기를 새들이 나뭇가지 앉아 왜 버들이 키가 크고 버들잎이 수근거리는지 알려주기를 그때 인간세계로 돌아온 배와 강의 몸을 따라 나는 부들의 세로칼들로 애워싸인 금빛 연못 까지 항해하리라 그곳에 내 지팡이를 묻으리라 새뼈 아래 깊숙이 바위가 숨쉬는 곳에 위대하고 원초적인 고요가 있으리라 양손과 양손이 서로 포개지는 순간에 그러고 나서야 나는 모든 것을 알게 되리라 그 누구도 모든 것을 알 수는 없다 앞으로도 결코 알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럴 수 있으리라는 믿음이 생기는 순간이 있다 아마도 그 순간에는 영혼 의식 정신 어떻게 부르건 간에 우리를 더 인간적으로 만들어주는 그것들이 어떤 충일감을 맛보기 때문일 것이다 나는 언덕 꼭대기에서 잔잔한 강줄기를 바라본다 강물은 낯빛에 가깝다 문득 나는 어리석게도 이 모든 것이 한때 그랬던 시절로 되돌아갈 수는 없을까 상상해본다 내 유년의 벌거숭이가 다시 강물 속에서 자맥질한다면 길고 젖은 나뭇가지나 그 옛날에 소리를 내던 노를 지금 내 손에 다시 쥐어준다면 그것이 가능할까 거룩해 한 때 나였던 어떤 존재를 꿈의 경계선까지 데려가던 거룩배 시간의 어느 장소에 좌초되어 버려진 그 배를 부드러운 물의 피부유로 저어갈 수 있다면 가능할까 내가 태어난 집은 이제 사라지고 없다 나는 이 사실에 무덤덤하다 그곳에서 살던 시절의 추억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이다 다른 집도 마찬가지로 돌무더기로 변해버렸다 그렇지만 이 다른 집은 내게 10년 혹은 12년 동안 최상의 거처였다 조제파 외할머니와 제로니무 외할아버지의 오막살이로 내가 가장 친밀하게 여긴 곳이자 나의 내면 깊숙이 자리잡은 장소였다 내게 그곳은 마술적인 누에 고치였다 그곳에서 유년기와 소년기 시절에 여러 차례 결정적인 변신을 할 수 있었다 이미 오래전에 그 집의 상실로 인한 고통은 가졌다 기억의 보건력 추억 덕분에 어떤 순간에도 추억의 하얀 벽을 세울 수 있다 집 입구에 그늘을 들이운 올리브나무를 심고 쪽문을 여다들 수 있다 또리를 할머니 열매 한 줌 열매 한 줌과 마른 무화과 열매를 배낭에 넣고 막대기를 손에 하나 쥔다 혹시라도 사나운 짐승이라도 만날라 치면 나를 방어해야 할 일이 생길지도 모르는 일이다 그렇게 들로 나선다 하지만 갈 만한 곳이 많지는 않다 강가로 가서 기슭을 뒤덮고 보호해주는 식물 군락을 들여다볼까 혹은 올리브 밭에 가거나 추수 뒤에 단단한 밀그루토기를 보러 갈까 혹은 알문다강과 합류한 지점 넘어 태주강변에 빽빽이 자라난 장미농쿨과 너도밤나무와 물프레와 버드나무들을 보러 갈까 마을에서 북쪽으로 5,6km쯤 걸어가면 나오는 파울드 보킬로브라 불리는 곳으로 갈까 호수 못 수영장 그곳을 뭐라 부르건 풍경의 창조자가 천국으로 가져가는 것을 망각한 곳 그렇다 선택지가 많지 않았다 그러나 우수에 젖은 소년 물끄러미 명상에 잠기고 감상에 자주 빠지는 소년에게는 바로 이 장소들이 우주의 동서남북이었다 장소 하나하나가 그 자체로 하나의 우주이기도 했다 늘 모험시간은 연장될 수 있었다 하지만 목적을 달성하기 전에는 절대로 끝나지 않았다 올리브 올리브 밭에 불타는 들력을 가로지르기 떨기나무와 나무줄기와 가시나무 그리고 두 강깃을 개서 빈틈없이 벽을 세운 덩굴식물 사이로 좁은 길을 열기 오직 새들의 울음소리와 바람의 충돌질로 나뭇가지가 부딪히는 소리만이 숲의 침묵을 깨는 그늘진 빈터에 앉아 귀 기울이기 물속에서 자란 울보 버드나무들이 우거진 곳을 따라 요리조리 움직이며 늪질을 관통하기 아마 사람들은 이런 일들이 요즘 같은 세상에서 특별히 언급할 만한 위대한 행위라도 되느냐고 반문할지 모른다 요새 문명세계 어린이라면 방구석에 방구석에 틀어박혀 집 밖을 나서지 않는 대여섯 살 아이조차도 진작에 화성으로 여행을 떠나 앞을 가로막는 녹색 생명체의 수가 얼마나 되든지 가차없이 무찔렀을 것이다 포트녹스 기지에 금을 지키는 무시무시한 기계용 군단을 부수었을 것이고 우두머리 공룡을 사로잡아 공중에서 떨어뜨려 산산조각 냈을 것이다 잠수복과 잠수정도 없이 깊은 바다 밑에 잠수함 기지로 내려가 봤을 것이고 지구를 파괴할지 모르는 거대한 운석으로부터 인류를 구하기도 했을 것이다 이 같은 위대한 업적과 달리 아지니아가의 소녀는 고작 이십여 미터 물풀의 나무 꼭대기에 올랐을 뿐이다 이 시골 소년에게는 소박하지만 미각을 만족시키는 최고의 방법도 있었다 이른 아침에 과수원의 무화과나무에 올라가서 밤이슬에 촉촉이 젖은 과실을 따서는 단것에 환장하는 한 마리 새처럼 과육에서 흘러나오는 꿀방울을 빨아마시곤 했다 사실 이런 일은 별 대수로운 일이 아닐 것이다 하지만 나는 오늘날의 공룡을 때려눕힌 소년 영웅이 정작 제 손으로는 새끼 도마뱀 한 마리 잡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풍경은 영혼의 상태라고 진지하게 주장하는 이들이 있다 이들은 고전작품의 한 구절을 지적권위의 근거로 삼고 있다 즉 풍경에 대한 인상은 감상자의 기분에 달려있다는 뜻이다 우리가 눈앞에 펼쳐지는 경관을 바라보는 순간에 우리 내면의 요동치는 감정이 쾌활한 것인지 침울한 것인지에 따라 풍경도 달라 보인다는 것이다 내가 이 견해에 감히 의문을 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여기서 영혼의 상태라는 것이 성숙한 사람 이미 성장한 사람의 것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는 건 지적하고 싶다 진지한 개념들을 잘 다루기 위해서는 개념을 정의하고 자세히 설명하며 개념 간의 미묘한 차이를 파악할 줄 아는 능력이 필요하다 영혼의 상태는 바로 그런 능력을 갖춘 사람의 배타적 소유물로 여겨진다 어른의 일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믿는 성인의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니 아지니아가의 소년에게는 어느 누구도 마음의 상태가 어떠했느냐고 묻지 않았다 네 영혼의 지진계에 어떤 미세한 진동이 기록되어 있느냐고 묻지 않았다 사방이 여전히 고요하던 어둠에 잠겨있던 그 잊지 못할 새벽에 말들 사이에서 잠들었다가 마구깐을 나선 적이 있었다 그때 그 순간에는 인간의 눈으로 직접 가장 눈이 부시던 달의 순백색이 이마와 얼굴과 몸 전체 아니 육체를 넘어 영혼의 어느 구석까지 비추는 것만 같았다 그뿐만이 아니다 돼지 위로 갓 떠오른 태양빛을 받으며 돼지를 몰고 언덕과 골짜기를 지나 장터에 도착해서는 돼지들을 다 팔아치우고 돌아오는 길에 문득 돌판길이 아귀가 잘 맞지 않아 길바닥이 울퉁불퉁하다는 사실을 막 깨닫던 순간도 있었다 그것은 태초부터 버려진 황량한 들판 한복판에서 벌어진 기묘한 발견이었다 그 뒤로도 시간이 제법 흐른 뒤에야 수년의 시간이 흐른 뒤에야 내가 밟은 그 길이 로마길 유적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다 하지만 이 모든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일 내가 이제껏 경험했다고 말한 것이나 가상세계의 미숙한 조작자들이 경험한 일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적이 있었다 사방이 여전히 고요하던 어둠에 잠겨있던 그 잊지 못할 새벽에 말들 사이에서 잠들었다가 마구간을 나선 적이 있었다 그때 그 순간에는 인간의 눈으로 직접 보았을 달 가운데서도 가장 눈이 부시던 달의 순백색이 이마와 얼굴과 몸 전체 아니 육체를 넘어 영혼의 어느 구석까지 비추는 것만 같았다 그뿐만이 아니다 대지 위로 갓 그 뒤로 그 뒤로도 시간이 제법 흐른 뒤에야 수년의 시간이 흐른 뒤에야 내가 밟은 그 길이 로마길 유적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다 하지만 태주 태주강 건너편 이라 불렀다 기다리고 있었다. 낮에 마지막 선명한 빛이 스며든 수면 위로 뱃사공이 규칙적으로 노를 젓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느릿느릿 이 편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문득 나는 결코 잊지 못할 순간을 지켜보고 있다고 직감했다. 그것이 내 영혼의 상태였을까. 강 건너편 폭우 좀더 위쪽에는 커다란 바나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다. 그 나무 아래로는 농장의 소떼들이 졸음에 겨우하고 있었다. 배에서 내린 나는 먼 길을 걸었다. 경작된 들력, 키 작은 떨기나무, 도랑과 옹덩이, 옥수수밭을 가로질렀다. 희귀한 사냥감을 찾아 나선 은밀한 사냥꾼처럼 움직였다. 어느새 밤이 하늘에서 내려와 사방을 점령했고 들판의 고유 속에서 내 발소리만 크게 들렸다. 소녀와의 만남이 어땠는지, 운이 좋았는지 나빴는지는 나중에 얘기하겠다. 사람들이 어울려 춤도 추웠고 불꽃놀이도 벌어졌다. 그 마을을 떠났을 때는 자정 무렵이 다 되었을 것이다. 보름달이 사방을 환히 밝혀주고 있었다. 이 보름달은 앞서 언급한 적이 있는 달보다는 덜 눈부신 것이었다. 들판을 가로지르려면 길에서 벗어나야 하는 지점이 있는데 아직 그곳에 이르기 전이었다. 갑자기 걷고 있던 좁은 길이 끝이 나버렸다. 커다란 울타리 뒤로 길이 몸을 숨긴 것만 같았다. 고개를 들어보니 앞길을 가로막으며 아주 시커먼 나무 한 그루가 불쑥 솟아올라 있었다. 처음에는 투명한 밤하늘을 완전히 가린 것만 같았다. 벼랑간 산뜰바람 한 줄기가 빠르게 지나갔다. 연한 식물 줄기들을 흔들고 사탕수수의 푸른 칼날을 떨게 하고 웅덩이에 고인 검은 물에 파문을 만들었다. 파도가 지나가듯 길게 뻗은 가지들을 가볍게 들어올리더니 줄기를 타고 속삭이며 위로 훑고 지나갔다. 순간 잎사귀들이 일제히 뒤척이더니 아래쪽이 달을 향해 몸을 뒤차는 것이 아닌가. 그러자 너도밤나무 한 그루 전체가 가장 높은 꼭대기까지 온통 하얗게 변했다. 분명히 너도밤나무였다. 순간이었다.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벌어진 일이었다. 하지만 그 기억은 내 인생이 지속되는 한 계속 살아남을 것이다. 거기에는 공룡도 화성인도 기계용군단도 없었다. 별똥 하나가 하늘을 가로지르기는 했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류가 멸종의 위험에 처한 게 아니라는 것은 나중에 밝혀졌다. 그곳을 벗어나 한참 동안 걸었다. 동이 트려면 아직도 멀었다. 나는 들판 한복판에서 밀집과 나뭇가지로 지은 오두막을 발견했다. 그 안에 들어가 이미 굳어버린 옥수수빵 한 조각으로 배고픔을 잠시 속였다. 그 뒤 그곳에서 까무룩 잠들었다. 아침에 깨어났을 때는 첫 번째 빛을 받으며 두 눈을 비볐다. 사방에 밝은 안개가 깔려 주위의 들판을 제대로 볼 수 없게 만들고 있었다. 나는 오두막을 나서서 안개 속으로 들어갔다. 그 순간 내면에서 마침내 내가 탄생을 완료했음을 느꼈다. 내 기억이 맞는다면 지금 내가 꾸며낸 게 아니라면 그것이 분명했다. 이제 시간이 된 것이다. 왜 나는 개를 보면 두려움을 느끼는 것일까? 반면 왜 말을 보면 매혹을 느끼는 것일까? 걔에 대한 강한 의혹은 최근에 몇몇 우호적인 경험에도 여전하다. 갯과에 속하는 짐승 가운데 잘 모르는 종을 볼 때마다 불안감을 떨치기가 힘들다. 이는 분명히 과거의 내가 느꼈던 곧비 풀린 공포의 기억에서 비롯된 것이다. 아마 일곱 살 무렵이었을 것이다. 땅거미가 지고 가로등이 불을 밝히기 시작한 어느 날 초저녁이었다. 나는 리스본 살다냐구의 페르낭 로페스 길에 있는 집으로 막 들어가려던 참이었다. 그곳에서 우리 가족은 다른 두 가족과 살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문이 열리더니 말레이반도나 아프리카의 짐승 중에서도 가장 사납게 보이는 녀석이 튀어나왔다. 이웃집의 늑대개였다. 이름값을 톡톡히 하려는 듯이 날 보자마자 쫓기 시작했다. 화가 단단히 난 듯 사방이 쩌렁쩌렁 울릴 정도로 지저대는 통에 귀가 먹먹할 지경이었다. 가련한 신세가 되어버린 나는 절망에 빠진 나머지 나무 뒤로 몸을 숨긴 채 그저 도와달라고 소리치는 것밖에 달리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앞서 말한 이웃집 내가 이들을 이웃이라고 부른 이유는 같은 건물에 같이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들이 6층 다락방에 살고 있던 우리 가족처럼 보잘것 없는 계층에 속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은 아니다. 이들이 자기 개를 부르기 위해 집 밖으로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제법 걸렸다. 이웃에 대한 기본적인 배려심을 고려할 때 너무 늦게 나왔다. 내가 애원하고 있는 동안 어리고 고상하고 우아한 개주인들은 이웃집의 십대들로 하나는 소년 하나는 소녀였을 것이다. 당시 사람들의 표현 그대로 쓰자면 턱을 흔들어대며 흔들어대며 웃고 있었다. 즉 박장대소 하고 있었다. 기억이 나를 속인 것도 아니고 두려움과 창피함 때문에 내가 착각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당시 내 다리가 매우 날랜 덕분에 개는 날 물기는커녕 따라잡지도 못했다. 개도 그럴 의도가 없었는지 모른다. 분명한 것은 그 개도 집 입구에 내가 불쑥 등장하자 깜짝 놀랐다는 점이다. 우리는 서로에게서 두려움을 느낀 것이다. 실제로 벌어진 일은 이게 전부였다. 사실 평범하게 짝이 없는 이 일화에서 흥미로운 대목은 다른데 있다. 내가 현관문 밖에 서 있을 때 개 한 마리가 바로 그 개가 목덜미를 덮치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이다. 어떻게 알 수 있었는지는 묻지 마시라. 하지만 나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 말은 말과의 관계는 더 고통스럽다. 그것은 한 사람의 영혼에 일생 동안 박혀있는 상처와 같은 것이다. 어머니 여동생 중에 마리아 엘비라라는 이름을 가진 분이 있었다. 그녀는 프란시스코 디니스라는 이름을 가진 남자와 결혼했다. 프란시스코 이모부는 모샹드 바이슈 농장의 감시원으로 일했다. 그 농장은 태주강 왼편 강둥 너머로 펼쳐진 너른 땅인 모샹드스 코엘리우스에 속했고 발르드 카발루스라고 불리는 마을과는 대략 일직선을 이루고 있었다. 다시 프란시스코 이모부 얘기로 돌아가보자. 그렇게 방대하고 막강한 대토지의 감시원이 된다는 것은 농촌 귀족의 일원이 된다는 걸 의미했다. 이연발 엽총을 쥐고 녹색 베레몰을 쓰고 폭염에 세상이 말라비틀어질 때도 혹한에 세상이 꽁꽁 얼어붙을 때도 늘 목까지 단추를 채운 흰 셔츠를 입었다. 붉은색 허리띠 무릎까지 오는 장화 짧은 재킷도 갖추었다. 그리고 당연히 말이 지급되었다. 하지만 내 나이 여덟살에서 열다섯살까지 꽤나 오랜 시간 동안에 이모부가 나를 들어올려 그토록 갈망하던 말 안장에 앉혀주는 일은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다. 물론 나도 당시에는 인식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던 소년기의 자존심 때문에 한 번도 이모부에게 부탁하지 않았다. KBS 오디오 어느 화창한 날이었다. 오래전부터 우리 외조부모님이 살던 소박한 집을 카잘 리뉴 작고 아담한 집으로 불렀는데 그곳에 젊은 기혼녀가 묵으러 왔다. 사람들은 그녀를 가리켜 수도 리스폰에 거주하는 어느 상인의 여자친구라고 불렀다. 어떤 경로로 낯선 그녀가 우리 외갓집에 머물게 되었는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 아마 그녀가 우리 어머니의 또 다른 자매이자 내 이모인 마리아 다루스를 알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혹은 우리 아버지의 여동생이자 내 고모인 나탈리아를 알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나탈리아는 리스폰 이스트렐라 구에 있는 후아두스 페이루스 길에 자리잡은 포르미갈 가문의 저택에서 가정부로 일한 적이 있다. 물론 아주 긴 시간이 흐른 뒤에 나도 그 거리에서 살게 될 것이다. 그녀는 몸이 허약해 요양이 필요했다. 그 때문에 아지니아가의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얼마간 그 마을에 체류하기로 한 것이다. 우리 외가 입장에서는 그녀가 머물고 숙식비를 지불하면서 부족했던 살림살이가 다소 개선되었다. 내가 그녀의 이름을 제대로 기억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신은 없다. 이사우라 혹은 이레네 중 하나로 아마도 이사우라가 맞는 것 같다. 나는 그녀와 스스럼 없이 몸과 몸이 부딪히는 놀이나 팔씨름 놀이를 하곤 했다. 너 밀어 내가 밀게 하고 서로 손바닥을 밀치며 상대방의 균형을 허물어뜨리는 놀이도 했다. 이런 몸싸움은 늘 외갓집의 어느 침대 위로 그녀를 쓰러뜨리는 것으로 끝나곤 했다. 그 당시 내 나이는 열네 살쯤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가슴과 가슴이 닿고 엉덩이와 엉덩이가 닿곤 했다. 그럴 때면 조제파 외할머니는 다 알고 계셨는지 아니면 아무것도 모르신 것인지 크게 웃으시면서 내가 힘이 매우 세다고 치켜세우곤 했다. 그러면 그녀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침대에서 일어나 붉은 얼굴 위에 망가진 머리를 매만졌다. 진짜 싸웠다면 절대 이기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을 것이라고 맹세하곤 했다. 어리석은 것은 나였다. 아니면 천진난만했기 때문일 것이다. K-E-S-O-D-O-B-O 나는 그녀와 스스럼 없이 몸과 몸이 부딪히는 놀이나 팔씨름 놀이를 하곤 했다. 너 밀어 내가 밀게 하고 서로 손바닥을 밀치며 상대방의 균형을 허물어뜨리는 놀이도 했다. 이런 몸싸움은 늘 외갓집의 어느 침대 위로 그녀를 쓰러뜨리는 것으로 끝나곤 했다. 그 당시 내 나이는 열네 살쯤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가슴과 가슴이 닿고 엉덩이와 엉덩이가 닿곤 했다. 그럴 때면 조제파 외할머니는 다 알고 계셨는지 아니면 아무것도 모르신 것인지 크게 웃으시면서 내가 힘이 매우 세다고 치켜세우곤 했다. 그러면 그녀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침대에서 일어나 붉은 얼굴 위에 망가진 머리를 매만졌다. 진짜 싸웠다면 절대 이기도록 내버려두지 않았을 것이라고 맹세하곤 했다. 어리석은 것은 나였다. 아니면 천진난만 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녀의 말 맞다나 진짜로 싸워보자고 응수할 만했다. 하지만 감히 그래보자고 말하지 못했다. 그녀와 리스본 상인의 관계는 진지하고도 안정적이었다. 이는 둘 사이에서 태어난 딸의 존재가 잘 보여주었다. 헬쑥하고 차분한 일곱살 베기 딸도 엄마와 함께 우리 마을의 맑은 공기를 마시고 있었다. 프란시스코 이모부는 땅딸보로 매우 거만한 사람이었다. 집에서는 부인에게 이래라 저래라 명령하기를 좋아하는 남자였다. 하지만 농장주나 높은 사람 도시에서 온 사람을 맞이할 때는 몸에 뵌 순종의식으로 저절로 고분고분해졌다. 그러니 그가 도회지에서 온 손님을 예의를 갖추어 정중히 대하는 것은 전혀 이상하지 않았다. 그의 태도는 시골 사람들이 친절하다는 증거로 간주될 만했다. 남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건 나는 그의 행동이 단순한 존중의 마음보다는 노예 근성의 표출이라고 늘 생각했다. 그러던 어느 날 프란시스쿠가 한가롭게 휴식을 취하던 날이었다. 그는 도시에서 온 손님들을 제대로 대접한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는지 어린 소녀를 두 팔로 번쩍 들어 말 한 장에 올려주었다. 공주님을 모시는 마브라도 된 것 같았다. 말에 태운 뒤에는 외갓집을 벗어나 동네를 산책시켜주기 까지 했다. 나는 잠자코 그 광경을 지켜보고만 있었다. 하지만 무척 속이 상했고 자존심에 상처도 입었다. 수년이 흐른 뒤에 아폰스 도밍게스 산업학교에 다닐 때 기말 소풍을 간 적이 있었다. 그로부터 1년 뒤에 자격을 갖춘 기계 열쇠공으로 그 학교를 졸업할 것이었다. 그때 소풍지 사메이루에서 철양한 말 중 하나에 올라탈 수 있었다. 마치 유년기 때 빼앗긴 보물을 소년기에 보상받은 기분이었다. 내 손이 닿는 거리에 있는데도 만지지 못하게 만들어 놓은 모험의 기쁨이라는 보물 말이다. 하지만 너무 늦었다. 사메이루의 말락갱이 로신한테는 제멋대로 움직였다. 내키면 움직이고 귀찮으면 꿈쩍도 안 했다. 말 안장에서 내려올 때는 작별인사를 하려고 고개를 까딱 드는 수고조차 하지 않았다. 과거 말타는 도시소녀를 보던 날 만큼이나 쓸쓸했다. 지금 내 집 곳곳에 말사진이 걸려있다. 처음으로 우리 집을 찾은 사람들 대다수가 혹시 내가 기수냐고 묻는다. 내가 답할 수 있는 유일한 진실은 한 번도 올라보지 못한 말에서 떨어지는 고통을 맛보았다는 것이다. 이 낙상사고의 후유증은 커서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내 영혼은 70년 전부터 절뚝거리고 있다. 기억이 꼬리에 꼬리를 문다. 말이 이모부를 떠올리게 하더니 이모부가 베르디의 오페라 오셀로의 결말을 포르투갈의 시골마을에서 재현한 일을 떠올리게 한다. 아주 작은 시골마을의 집들이 의뢰 그랬듯 옛날 아지냐가의 마을집들 대다수도 모양이 서로 비슷했다. 모샹듀스 코엘루스에 있는 이모네 집도 마찬가지였다. 다들 최소 2미터 높이 정도의 바위를 집에 기초로 삼고 그 위에 집을 지었다. 겨울 홍수가 집안으로 들이닥치지 못하도록 현관으로 오르는 계단도 만들었다. 집들은 방 두 개를 갖추었다. 한 방은 거리로 향했는데 가끔 이모네 집처럼 들판을 향하기도 했다. 이 방을 흔히 바깥 방이라 불렀다. 다른 방은 부엌 크로스였는데 그 방을 지나 문을 열면 나무 계단이 있었고 그 계단을 내려가면 밭으로 이어졌다. 부엌 방 계단은 현관의 큰 계단에 비해선 훨씬 작고 소박했다. 사촌 주제 디니스와 나는 부엌 방의 침대에서 함께 자곤 했다. 그는 나보다 서너 살 손 아래 였다. 나이 차이나 힘의 차이를 생각하면 내가 모든 면에서 유리 했다. 그런데도 사촌동생이 내게 시비거는 일을 막아줄 장애물이 도무지 없어 보였다. 동네 소녀들이 손위 사촌형에게 은근히 관심을 보이거나 때로 대놓고 관심을 보이는 일이 벌어지면 늘 사달이 나곤 했다. 알피아르사에서 온 알리스라는 소녀가 있었다. 이 예쁘고 섬세한 소녀 때문에 이 가련한 소년이 앓은 광적인 질투를 결코 잊을 수 없다. 이 소녀 이야기는 훗날 재단사 청년 과 결혼하는 것으로 막을 내린다. 그녀는 재단사 청년 과 타지에서 결혼해 몇 년 살다 아지냐 가로 돌아온다. 남편은 아지냐 가 마을에서 계속 재단 사이를 이어갔다. 어느 방학 생가 그녀가 귀향해서 마을에 살고 있다는 얘기를 사람들이 전해주었을 때 나는 그녀의 집을 일부러 찾았다. 짐짓 모른 채 하면서 그 가게 집앞으로 지나간 적이 있다. 아주 짧은 순간 견눈질로 그녀의 모습을 살짝 훔쳐보았다. 그 순간에 과거의 모든 시간과 해후했다. 그녀는 고개를 모로 기울인 채 바느질에 열중이었다. 그녀가 나를 보지 못했으니 나를 알아보는지는 알 길이 없었다. 사촌 주제 디니스와 관련해서 여전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비록 우리가 고양이와 개처럼 서로 다툰 건 사실이지만 그가 낙담으로 땅바닥에 주저앉아 눈물을 훔치던 모습을 한 번 이상은 보았다. 방학이 끝나 리스폰으로 돌아가려고 이모네 가족에게 작별 인사를 하러 들렀을 때였다. 그는 나를 똑바로 쳐다보려고 하지도 않았다. 내가 다가가려 들면 주먹질과 발길질로 오히려 날 밀어냈다. 그런 그 녀석을 가리키며 마리아 엘비라 이모가 한 말은 참으로 옳았다. 이모는 자기 아들에 대해 이렇게 말하곤 했다. 못된 놈이야. 하지만 정은 참 많아. 아주 어려운 문제를 푸는데도 주제 디니스는 그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하지 않았다. 그저 자기 십대로 둥근 사각형 과 같은 난제를 해치웠다. 확실히 못된 녀석이었다. 하지만 정은 참으로 많은 녀석이었다. 질투는 확실히 디니스 가문의 선천성 질환이었다. 추수철이나 멜론이 굵어지는 철이나 옥수수 나다리 이삭 속에서 여무는 철이 시작되면 프란시스 이모부가 집에서 온전하게 밤을 보내는 일은 매우 드물었다. 그는 농장의 여러 지점을 순철했다. 단순히 농장이라고 말하기에는 참으로 광활한 토지였으니 대농장이라고 불러야 적절했다. 그는 말 위에 올라타고 엽총을 안장 위에 가로로 놓고 좀도둑 서리꾼이건 큰 도둑 무법자건 닥치는 대로 잡으러 다녔다. 그러다 불쑥 부인이 생각나면 말을 몰고 집까지 단숨에 달려왔다. 달빛이 자아내는 서정성 때문인지 사타구니 사이에 놓인 안장의 자극 때문인지 알 길은 없었다. 잠시 한숨을 돌리고 일로 생긴 긴장도 풀고나서야 다시 야간순찰을 돌기 위해 되돌아가곤 했다. KBS 오디오북 어느 잊지 못할 새벽 사촌동생과 나는 부엑방의 한 침대에서 고라떨어져 있었다. 진종일 전투와 탐험으로 기진맥진한 우리 둘은 널블러진 채로 잠자고 있었다. 그 새벽에 프란시스코 이모부는 부엑방으로 난입해 옆총을 휘두르며 잔뜩 화가 난 목소리를 외쳤다. 여기 누가 왔다 갔어? 아주 폭력적인 방식으로 잠에서 깼지만 내 정신은 흐리멍덩한 상태였다. 반쯤 열린 바깥방 문틈 사이로 두 부부의 침대가 보였고 그 침대 위에서 흰 잠옷을 입은 이모의 모습이 어슴풀에 눈에 들어왔다. 그 가련한 여자는 양손을 머리에 얹고 신음하듯 내뱉고 있었다. 이 사람 미쳤어 이 사람 미쳤어 아마 미친 건 아니었을 것이다. 하지만 질투에 사로잡힌 건 맞다. 그리고 광기와 질투 다음에 벌어지는 일은 대략 비슷하다. 프란시스코는 그곳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 사실대로 말하지 않으면 우리를 모두 죽이겠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어서 어서 대답하라고 아들에게 명령했다. 주제 디니스의 용기는 일상생활에서는 이미 넘치도록 입증된 것이었다. 하지만 총으로 무장하고 입으로 개거품을 뿜어내는 아버지를 상대하기에는 벅찼다. 그 순간 내가 말을 꺼냈다. 아무도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언제나처럼 저녁 식사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었을 뿐이다. 그게 전부라고 설명했다. 그 뒤에는 그 뒤에는 온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하늘에 맹세하는 거지? 모샹드 바이쉬의 오셀로가 고함을 쳤다. 그때서야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눈치를 챘다. 가련한 마리아 엘비라 이모가 침대에 주저앉아 나를 재촉했다. 내가 말해주렴 재지투야 내가 말해주렴 저 사람은 날 안 믿는다. 그때 나는 인생에서 처음으로 명예를 걸고 발언했다. 사실 14세 소년이 이모가 다른 남자를 침대로 들이지 않았다고 맹세한다는 것. 두 다리 뻗고 잠에 고라떨어져 있던 주제에 진실을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매우 우스꽝스러웠다. 아니다. 내가 냉소적으로 말해서는 안 된다. 마리아 엘비라 이모는 매우 정숙한 여자였다. 분명한 건 명예를 걸고 엄숙하게 발언한 것이 효과가 있었다는 점이다. 내가 맹세한 게 매우 신기했기 때문일 것이다. 시골 사람들이 말을 할 때는 맹세나 저주 같은 표현을 구사하지 않는다. 맞으면 맞다. 틀리면 틀리다고 불필요한 미사여구 없이 직설적으로 말한다. 마침내 이모부가 격앙된 감정을 가라앉히고 엽총을 벽에 비스듬히 세웠다. 그 사단이 왜 벌어졌는지 이유는 명백했다. 침대 때문이었다. 부부가 쓰는 침대의 프레임은 황동으로 만든 것이었고 침대 머리와 다리 부분에 조립용 황동 난간이 각각 달려있었다. 난간의 양끝은 황동 재질의 둥근 손잡이를 통해 침대 프레임의 좌우측 쇠막대기와 연결되어 있었다. 그리고 둥근 손잡이와 쇠막대기는 나사로 고정되어 있었다. 하지만 너무 오래 쓰다 보니 너트가 달아버린 나머지 볼트와의 결합이 매우 헐거워진 상태였다. 이모부는 귀가한 뒤에 석유램프에 심지를 돋우고 불을 붙였을 때 자신의 명예의 먹칠한 증거를 발견했다고 믿었다. 침대 머리에 있는 난간 한쪽이 완전히 풀려 잠든 부인의 머리 위에서 고발자의 손가락처럼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다. 마리아 엘비라 이모가 침대에 누워 몸을 뒤챌 때 팔을 들면서 난간을 툭 친 것이 틀림없었다. 그 바람에 난간 한쪽이 제자리를 벗어나 튀어오른 것이다. 프란시스코 이모부는 무슨 상상을 했을까? 부끄러움을 모르는 자들의 질퍼난 정사를 상상했을까? 침대 위에서 두 사람이 정신줄을 놓고 몸과 몸을 격렬하게 부딪히면서 모든 종류의 관능적인 행위에 탐닉하는 모습을 상상했을까? 그 시절에 나는 이모부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짐작조차 알 수 없었다. 질투에 사로잡힌 그 가련한 남자가 그곳에서 총을 쏘아서는 안 된다는 걸 깨달을 정도의 지성을 갖추었다는 것이 천만다행이었다. 그러지 않았다면 그 누가 봐도 명백한 증거 앞에서 질투가 얼마나 사람의 눈을 멀게 만들어버리는지를 제대로 목격했을 것이다. 만약 내가 오셀로의 이아고와 같은 비겁한 부류에 속해 있었다면 아마도 모샹드 바이수 밤의 고요는 두 발의 총성으로 깨지고 말았을 것이다. 사실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당시 잠들어 있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아무런 죄가 없는 여자는 아내 살해범의 채취와 채액 외에는 그 어느 누구의 것도 경험한 적이 없는 침대보 사이에서 총에 맞아 쓰러졌을 것이다. 종종 이모부는 농장 순찰을 돌다가 사냥한 토끼나 짐승을 들고 나타나기도 했다. 사냥금지법이 있었지만 농장 감시원인 그에게는 무용지물 이었다. 어느 날 그가 의기양양하게 귀가한 날이 있었다. 이교도 군대를 무찌르고 돌아온 십자군 병사라도 된 것 같은 얼굴 이었다. 말 말 말 한 장에 아주 큰 새 한 마리를 매달 고 왔는데 잿빛 외갈 이었다. 그때도 합법적으로 사냥한 것인지 의심이 갔다. 고기 색깔은 어두웠고 살짝 생선 맛이 났던 것 같다. 수십 년이 흐른 지금 입천장을 건드린 적도 목으로 삼킨 적도 없는 것의 맛을 지금 내가 상상하는 게 아니라면 확실할 것이다. 모샹드 바이시에 얽힌 이야기들 가운데 가장 교훈적인 이야기가 하나 있다. 바로 폐주다라고 불리던 여자 이야기다. 그녀의 본명은 잊어버렸다. 애초에 본명을 알았던 적이 없었을지도 모른다. 그녀의 무척 큰 발 때문에 우리는 그녀를 왕발을 뜻하는 폐주다라고 불렀다. 그 시절에는 우리 모두가 맨발로 다녔기 때문에 폐주다는 자신의 불행을 도무지 숨길 재간이 없었다. 여기서 우리라함은 어린이와 여자들을 의미한다. 폐주다는 우리 이몬의 이웃이었다. 벽과 벽을 맞댄 이웃이었다. 이몬의 옆집에서 남편과 함께 살았다. 집 구조도 이몬의 집과 동일했다. 자식들이 있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그 이몬의 집에서 많은 일이 벌어졌다. 좋은 일도 많았고 나쁜 일도 많았는데 그 덕분에 내 육체와 영혼이 차츰 성장해 갔다. 다시 이웃집 얘기로 돌아오자면 폐주단애와 이모네는 앙숙이었다. 서로 말을 섞지 않았다. 아침 인사조차 주고받지 않았다. 아예 본체 만체 하고 살았다. 앙숙으로 지내는 사이는 이들만이 아니었다. 조제파 외할머니와 이웃에 사는 제로니무 외할아버지의 여동생 베아트리스의 사이도 마찬가지였다. 두 사람이 사는 동네를 디비종이스라고 불렀는데 이유는 그곳 올리브나무들의 소유주가 여럿이었기 때문이다. 서로 일가친지이고 벽을 사이에 두고 현관과 현관이 나란히 서있는 이웃인데도 관계를 완전히 단절했다. 내 유년의 기억이 미치지 못한 시점부터 서로를 미워해왔다. 나는 그들을 갈라놓은 분노의 원인을 결코 알 수 없었다. 폐주단은 당연히 가톨릭교회의 세례명부에 오른 이름을 갖고 있었을 것이다. 주민등록에 오른 이름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에겐 그저 폐주다. 즉 왕발이었다. 이 불쾌한 별명이면 모두가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았다.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 아마 내가 열두 살쯤 이었을 것이다. 그 기억할 만한 날에 나는 현관문 앞 계단에 앉아 있다가 우리의 놀림감 아주머니가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 그녀를 놀린 건 순전히 빗나간 가족 유대감 때문이었다. 그녀가 내게 못되게 군 적은 정작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녀를 바라보며 집안에서 바느질을 하고 있던 이모에게 말했다. 저기 왕발이가 지나가요. 문제는 내 목소리가 의도했던 것보다 더 크게 튀어나온 것이었다. 왕발이가 내 목소리를 들었다. 그녀는 집 앞 계단 앞에서 직설적으로 속내를 드러내며 정당한 분노를 표시했다. 나로서는 별로 유쾌하지 않은 말을 들어야 했다. 그녀는 내가 잘못된 교육을 받은 나머지 리스본의 건방진 녀석이 돼버렸다고 나무랐다. 나는 결코 리스본의 건방진 녀석이 될 수 없었을 텐데도 말이다. 대도시에서는 어른을 공경하는 법을 가르치지 않아 버르장 머리가 없어졌다는 뜻이었다. 당시의 어른 공경은 사회가 제대로 굴러가는 데 꼭 필요한 사회적 의무로 간주되었다. 해지면 남편이 일터에서 돌아올 것인데 그때 모든 것을 전하겠다는 협박을 마지막으로 그녀의 열변이 끝났다. KBS 오디오북 그날 그날 그 순간 이후는 공포의 시간이었다. 가슴이 졸아들고 속이 울렁거리고 최악의 사태가 벌어질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가졌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그녀의 남편은 난폭한 사람으로 악명이 높았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밤이 이슥해질 때까지 이웃의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질 심산이었다. 그런데 마리아 엘비라 이모가 내 작전을 눈치챘다. 내가 이모네 집 금방 어딘가로 몸을 숨기기 위해 집을 나서려고 하자 이모가 세상에서 가장 차분한 음성으로 말했다. 그 사람이 보통 일터에서 집으로 오는 시간에 맞춰 현관문 앞에 앉아 기다리렴. 널 때리려 들면 내가 여기 있겠다. 그러니 넌 숨지 말거라. 이모의 말씀은 아주 유용한 교훈이었다.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내내 도움이 되었다. 내가 회피하려 들 때마다 내 어깨를 짚어주는 교훈이었다. 지금도 그날의 무척 아름다웠던 석양을 기억하고 있다. 정말로 그 순간이 생생히 기억난다. 나중에 꾸며낸 미사여구가 아니다. 나는 현관문 앞 계단에 앉았다. 붉은 구름과 보랏빛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날 내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 제대로 알 수는 없었다. 하지만 그날 끝에 분명히 나쁜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것만은 굳게 믿었다. 마침내 해가지고 그녀의 남편이 도착했다. 사위는 완전히 어두워졌다. 그는 계단을 오르고 현관문을 여닫았다. 드디어 때가 왔구나 나는 생각했다. 그러나 그녀의 남편은 다시 자기 집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지금까지도 나는 그 집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모른다. 부인이 그날 일을 남편에게 말했을까? 남편이 듣기는 했지만 교육을 잘못 받은 철부지 소년의 말 한마디가 벌까지 줄 만큼 심각한 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일까? 아니면 부인이 그날 벌어진 불쾌한 일을 남편에게 고자질 하지 않은 것일까? 아무 잘못이 없는 발을 향해 쏟아지는 비난을 감수하면서 관대한 조치를 취해준 것일까? 부인이 나를 나를 조롱할 만한 말들을 다 생각해 두고도 가령 말더듬인 녀석 같은 말들을 이미 다 생각해 두고도 자비를 베풀어 입을 담은 것일까? 확실한 것은 이모가 저녁을 먹자고 불렀을 때 내가 집 안으로 들어가며 느낀 것은 안도감만이 아니었다. 특히 용기 있는 이 모습을 그에게 보여줄 수 있어서 기뻤다. 물론 우여곡절 끝에 얻은 용기, 이모에게서 빌린 용기였지만 말이다. 하지만 내가 무엇인가를 놓치고 있다는 불편한 감정은 남았다. 차라리 양쪽 귀 잡아당기기, 엉덩이나 종아리를 회초리로 때리기와 같은 벌을 받길 원했을까? 여전히 그런 벌을 받을 만한 나이였으니까. 그 정도로 내 순교자적 갈망이 크지는 않았으리라. 다만 그날 밤에 무엇인가가 풀리지 않은 채로 남았다는 것도 분명했다. 좀 더 깊이 생각해보면, 지금 내가 당시에 벌어진 것이라고 쓰고는 있지만 잘못 알고 있는 건지도 모른다. 오샹두스 코엘뉴스의 저주하던 이웃의 태도가 바로 내가 계속 찾고 있던 두 번째 교훈일지 모른다. 이 대목에서 책 제목을 이렇게 지은 연휴를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처음에는 이 추억 모음에 유혹의 책이라는 이름을 붙일까 생각했다. 하지만 아무리 곰곰이 생각해보아도, 이제까지 내가 다룬 일화나 앞으로 다룰 이야기 대부분이 유혹의 책이란 제목과 별 관계가 없어 보였다. 아주 오래 전, 수도원의 비망록을 지필하던 시기에 이 책을 쓰겠노라고 이미 작정해두었다. 그때 초기 아이디어는 무척이나 야심만만했다. 신성성의 재현, 그 인간 정신의 기형적 재현이 인간의 지속적인 속성이자 외관상 파괴할 수 없을 것 같은 동물성을 교란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고 싶었다. 그 신성성이 어떻게 인간 본성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혼동에 빠지게 하고 방향을 상실하게 만드는지를 보여주고 싶었다. 당시 나는 안토니우스 성인을 생각했다. 히로니미스 보스가 성 안토니우스의 유혹이라는 작품에 묘사한 바 있는 온갖 환영에 사로잡힌 안토니우스를 떠올렸다. 보스는 물론 안토니우스가 성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그 작품을 그렸다. 그때 나는 안토니우스 성인이 저 깊은 곳으로부터 인간 본성의 모든 힘을 깨어나도록 만들었다고 생각했다. 가시적인 힘과 비가시적인 힘 인간 정신에 기괴하고 숭고한 것들 음탕과 악몽 숨겨진 욕망 일체와 명백한 죄악 일체를 깨운 것이라고 대개 회피하는 소재를 단순한 추억의 복원으로 바꾸려는 시도에는 그런 일에 부합하는 제목을 붙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내 문학적 역량이 거창한 계획을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그런데 기묘하게도 내 자신이 놓여있는 처지가 성 안토니우스의 처지와 어떤 점에서 유사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즉, 나는 세계의 주체로서 모든 욕망의 본거지이고 모든 유혹의 대상일 수밖에 없다. 인간이라면 모두가 그럴 것이다. 가령 우리가 어떤 어린이나 어떤 청소년이나 어떤 어른을 성 안토니우스의 자리에 앉힌다고 쳐보자.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을까? 상상 속 괴물들이 성 안토니우스를 둘러싸듯 한때 나였던 소년도 오밤중에 무시무시한 공포에 쫓기곤 했다. 지구상의 모든 안토니우스 앞에서 음탕하게 춤추는 전라의 여성도 내가 만난 그 밤의 살진 창녀와 다를 바 없다. 그날 밤 나는 언제나처럼 홀로 살랑 리스포와 영화관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어디선가 지치고 무심한 목소리가 말을 걸어왔다. 나한테 올래? 그곳은 봉포르무수 길이었고 그 거리에 있는 계단 모퉁이에서였다. 아마도 12살 무렵에 이릴 것이다. 히로니 미스포스가 그린 환영 가운데 그 무엇도 성 안토니우스와 소년을 비교할 만한 근거가 되지는 못한다고 확신한다면 그것은 어린 시절 우리 뇌에서 벌어진 걸 기억하지 못하거나 기억하고 싶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보스의 그림 속에서 바람과 공기를 타고 성인을 데리고 다니는 비행 물고기는 꿈 속에서 공중을 날던 우리 몸과 다르지 않다. 내 몸도 카일류 비데이라 길의 건물들 사이에 있던 정원들의 공중을 수차례나 날아다녔다. 레몬나무와 비파나무 꼭대기를 스치기도 하고 간단한 팔동작만으로 공중으로 솟구치기도 하고 지붕 위를 날아다니기도 하고 하지만 성 안토니우스도 내가 체험한 공포를 겪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 공포의 악몽은 여러 차례 반복되었다. 그때마다 나는 언제나 가구도, 문도, 창문도 없는 삼각형의 방에 갇혀 있었다. 그런데 그 방에는 무엇인가가 존재했다. 왜 이렇게 말하는가 하면 난 결코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낼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 무엇인가는 음악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면 점점 커져갔다. 음악도 늘 같은 것이었다. 내가 방의 한 구석으로 완전히 몰릴 때까지 그것은 계속 커지고 커졌다. 그때쯤 되면 불안감과 숨쉬기 힘든 질식의 고통 속에서 땀에 흥건히 젖은 채로 밤의 음산한 침묵 속에서 깨어나곤 했다. 그것이 그렇게 대수로운 일이냐고 누군가 말할 수 있다. 아마도 그 이유 때문에 책 제목을 작은 기억들로 바꾸게 되었을 것이다. 그렇다. 내가 작은 소년이었을 때의 작은 기억들 단지 그것을 기록한 것이다. 여러분은 지금 노벨문학상 수상작가인 주제 사람하고의 에세이 주제 사람하고 작은 기억들을 들으셨습니다. 주제 사람하고의 오래전 기억을 끄집어낸 주제 사람하고 작은 기억들은 어린 시절부터 단어와 이야기에 매료된 소년이 어떻게 세계 최고의 작가 중 한 명으로 탄생하게 됐는지 보여줍니다. 주제 사람하고는 1922년 포르투갈에서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용접공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1947년 죄악의 땅을 발표하면서 창작활동을 시작하는데요. 그러나 그 후 19년간 단 한 편의 소설도 쓰지 않고 공산당 활동에만 전념했다고 합니다. 사람하고 문학의 전성기를 연 작품은 1982년 작 수도원의 비망록인데요. 이 작품으로 유럽 최고의 작가로 떠올랐으며 1998년에는 노벨문학상을 수상합니다. 주제 사람하고는 환상적 리얼리즘 안에서도 개인과 역사, 현실과 허구를 가로지르며 우아적 비유와 신랄한 풍자, 경계없는 상상력으로 자신만의 독특한 문학세계를 구축해왔습니다. 20세기 세계 문학의 거장으로 꼽히는 사람하고의 에세이 주제 사람하고 작은 기억들 지금까지 성우 최현식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